배우 전종서가 공개 열애 중인 이충현 감독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. 전종서는 13일 하이프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속에는 전종서와 이충현 감독의 모습이 담겼다. 전종서는 넷플릭스 영화 콜로 호흡을 맞춘 이충현 감독과 지난해 12월부터 공개 열애 중이다.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은 훈훈함을 자아낸다. 전종서는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몸값에 출연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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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종서는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를 토론한다. 전종서는 티빙 오리지널ase 해본다. 전종서는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의 장미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